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청와대 급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 무죄 판결 이후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한마디 하셨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잠재우기 차원에서 혹은 잇따른 공안사건을 양산하던 국정원이 이제 증거 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데 따른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 입으로는 유감이라면서 아직도 그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계신 듯합니다. 증거 위조 논란이라뇨. 논란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청와대에는 누구 원고 하나 검토해주는 분이 안 계신가 봅니다. 하기사 원고 검토를 뭐 딱히 해주지 않아도 조중동과 공중파들이 알아서들 마사지를 해주니까 뭐 딱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그 추악한 뉴스의 실체를 드러내드리는 뉴스톡립군 고발 뉴스 오늘도 당당하게 출발합니다. 기다렸습니다.